안녕하세요. 이곳은 저의 화보 촬영 현장입니다. 오늘 저의 얼굴을 책임져주실 이형무 시장님이에요. 맞다, 언니. 네. 제가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런칭을 하게 됐는데 패키지도 예쁘다. 이게 고체 향수예요. 이걸 짜서 그냥 되게 부담스럽지 않다. 휴대도 되게 좋다. 이렇게 레드에 3종 약간. 다 레드인데 약간씩 뭐라 그래야 되지? 피부 톤에 따라서도 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레드네. 셋다, 그죠? 달림성. 쓰고 싶다. 이거는 아우라 앰플. 제가 떨어지는 속도를 조금만 더 느리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다들 놀라신 가지고. 되게 흡수가 잘 되긴 한다. 그죠? 앰플은 진짜 흡수가 좋아. 이거는 쿠션이에요. 이것도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요구사항이 좀 많았다. 팔레트. 여기다가 덜어서. 펌핑. 대박이다. 펌핑할 때 많은 양 나와버리면 조절이 좀 힘들거든. 네. 이거 진짜 푸거룩국도 잘나 보네. 진짜 예쁘다. 아일라인 하세요? 거의 안 하세요. 저기 행사에 있을 때? 가져가. 이게 라인인데요. 이거 브라운이네? 네. 근데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이게 뭐야? 뭐가? 이게 뭐야? 야 이거 진짜 이거 때문에 사겠다. 이거 되게 괜찮죠? 완전. 이 중에 꼭 한 가지만. 오늘 가져갈 수 있는. 네. 두 개죠. 두 개? 쿠션하고 라인. 너무 안 돼요. 진짜 내가 쓸 것 같아. 이럴 때는. 오. 우리 둘 다. 네. 네.